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해설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채점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며칠 지난 시점이어서 등급컷의 신뢰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현재 1등급이 47점, 46점이나 45점까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등급이 43, 3등급이 39 올해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컷 분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9월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불안했죠. 문제 이렇게 쉽게 내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9월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평가원이 잘 감안을 해서 난이도 조절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무턱대고 좀 너무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만점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한 배의 어려움을 겪게끔 한 그런 의도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대단히 뭐 이렇게 우리가 그간의 어떤 준비해온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참신하거나 또는 뭐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되는 그런 복잡다접한 문제들은 딱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은근 시간이 좀 압박이 된다. 뭐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유형상의 특이사항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했던 유형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난이도 범위 안에서 이제 치러졌던 시험 같고 누가 실수를 안 하고 떨지 말고 차분하게 실력 발휘를 잘 했느냐 현장 컨디션 그리고 막판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간 한 배가 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문항 해설을 할 텐데 어쨌든 좀 몇 가지 문항들은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의다 했고요. 뭐 블루투스 헤드폰 뭐 당연히 이제 적외선을 이용하죠.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칫솔 살균기 자외선인데 뭐 자외선인 걸 뭐 밝혔네요. 뭐 밝혔네요. 마이크로파화보다는 파장이 짧다 맞고 진공중속력은 모두 동일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우라늄 원자액이 중성자 하나 흡수하고 발음 크립톤으로 쪼개지며 3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발생한다. 핵분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얘네들의 질량수의 합과 같다 이랬는데 중성자 질량수를 빼먹으면 안 되죠. 뭐 하나가 이용되죠. 반응하기 전에는. 하지만 반응하고 나서는 3개의 중성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료만 봐도 중성자 질량수가 더해져야 됩니다. 발음 크립톤에 더해져야죠. 뭐 당연히 이제 뭐 반응 전에도 중성자 하나가 더해지고요. 기억은 틀렸고 핵분열이 맞고요. 질량결손에 의해 에너지 발생. ㄷ도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 일부와 전자전이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A가 FA라고 했습니다. A가 FA. 뭐 이건 빼면 되죠. A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4분의 1, 20 마이너스 4분의 1, 20에서 마이너스 2, 20를 빼면 4분의 3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경우는 진동수 FA가 4분의 3, 20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B가 짤냐, D가 짤냐 이랬는데 B가 D보다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파장이 길겠죠. ㄴ은 틀렸죠. 그 다음에 C에서 흡수되는 데 C는 얼마냐면 C는 Fc인데 Fc는 16분의 3, 20거든요. 빼면 1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6분의 4 그러니까 차이가 물론 마이너스 붙여서 빼긴 해야 됩니다만 차이가 16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Fc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결과적으로는 4분의 1 FA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디귿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그러면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광전효과에서 광전자가 측시 방출되는 현상은 입자성 맞고요. 아니 뭐 이게 속력이 다르다는 노이즈를 깔긴 했습니다만 운동량이 같으면 물질 파장은 같아야죠. B는 틀렸고 운동에너지가 크면 운동량이 크고 물질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지죠.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혹시 맞는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죠. 5번 그러면 실, P로 연결된 물체 A와 자석 B가 정지해 있고 자기력은 20N인데 자기력이 지금 인력의 형태로 작용하고 질량이 4kg, 1kg, 1kg래요. 그럼 B를 보면 자기력 20에 중력 10이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30이거든. 그러니까 P에 걸린 장력은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자기력 20에 중력 10이죠. 자기력 20에 중력 10이면 Q장력은 10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중력이 40이니까 수직항력을 추가적으로 10N 받아야 되네. 그 정도를 이제 숫자 맞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맞는 얘기.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죠. B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겠지. 그 다음 B, C가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20이죠. 20이라고 줬잖아요. Q가 C를 당기는 힘은 10이니까 같지 않죠. 자기력이 2배입니다. 다음 1번